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순서대로 작성하시오 튜플은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의 개수는 이것이라 말한다 튜플은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속성의 개수는 차수라고 하게 됩니다 해당하는 부분은 속성을 attribute라고 얘기하셔도 되고 차수를 cardinality라고 하셔도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 조건에 참조하여 들어갈 알맞은 용서를 작성하시오 pass라는 테이블을 생성하면 id는 정수로서 기본키로 설정하고 name은 가변형 문자열 타입으로 크기는 30 address는 고정형 문자열로 크기는 30으로 설정한다 라고 하게 됐습니다 정수라고 하는 부분은 인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맨 처음에 나오게 되는 부분은 기본키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두번째는 가변형 문자열 타입이다 라고 하게 되는 가변형 문자열이 세번째에서는 고정형 문자열이다 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들어가게 되겠죠 해당하는 부분을 명령어로서 작성을 하게 되면 첫번째에서는 primary 두번째에서는 bar character 세번째에는 character 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보기를 참조하여 where key로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맞은 필드를 작성하시오 where key 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하게 되는데 해당하는 부분 중에서 이제 제품의 테이블에서는 제품 코드가 판매에서는 판매 코드가 현재 기본키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테이블에서 두 테이블이 똑같이 겹치게 되는 부분을 찾아보니까 제품의 제품 코드와 겹치게 되게 되네요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에서 where key를 사용할 수 있었던 부분은 바로 제품 코드 라고 하는 필드 였습니다 다음 보기를 참조하여 운영체제 시스템의 발달 과정에 순서대로 기호를 작성하시오 해당하는 부분은 교재마다 또는 기본서마다 해당하는 부분들이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볍게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 일단 우선 일반적으로 일괄 처리가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다음으로는 사실 다중 프로그래밍 시분할 다중 처리 실시간은 사실 같은 시간대의 영역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하는 발달 과정 안에서의 순서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어서 해당하는 부분을 두 번째 스텝으로 구분 지어 주셔도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스텝도 다중 모드와 범용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NCS 상에서 부유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분산 처리 방식과 병렬 처리 방식 마지막에는 모바일, 인베디드, 가상화, 클라우드 시스템이 있게 됩니다 해당하는 부분은 위에서부터 아래대로 순서대로 나열을 해봤을 때 괄호 안에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순서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하셔서 문제를 풀어보시게 된다고 하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의 정답은 ㄹ, ㄴ, ㄷ, ㄱ 순서로 처리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프로토콜 중 응용계층의 프로토콜로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응용계층에서 나와 있었던 부분을 먼저 보시게 되면 기억부터 쭉 보게 됐을 때 바로 HTTP, 그리고 FTP, 그리고 POP3 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정답으로 나올 수 있게 되겠죠 IP 같은 경우에는 자주 나오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네트워크 계층으로, 그리고 ARP도 네트워크 계층, TCP는 전송 계층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알맞은 용어를 작성하시오 호스트의 IP 주소와 각종 TCP, IP 프로토콜의 기본 설정을 클라이언트에게 자동적으로 제공해준 프로토콜로 자동적으로 제공해준다 라고 하셨던 부분과 일정 기간을 임대하는 프로토콜이다, 주소를 할당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니까 해당하게 되는 부분은 바로 DHCP 라고 하게 되는 프로토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참조하여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SQL 명령어를 작성하시오 패스와 미라클 테이블을 이너조인 하여서 패스 테이블에서 수량이 100개 이상인 데이터만 미라클 테이블의 수량 필드에 변경을 하게 됩니다 변경을 하게 됐을 때 현재 저희는 지금 이너조인을 하게 된다 라고 하게 됐죠 나머지 조건들 즉 수량이 100개다 라고 하는 부분과 해당하게 되는 부분을 이제 조인하게 되는 부분들을 맞춰준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현재 이너조인을 정상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ON이라고 하게 되는 명령어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다음 보기를 참조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중 하나인 V모델의 유효화 단계를 순서대로 작성하시오 라고 하게 됩니다 V모델에서 나와 있었던 뭐 보게 되면 오른쪽에 있었던 4가지인 거죠 저도 이제 친구들한테 저희 학생들한테 얘기하게 됐을 때 앞글자만 따게 됐었던 단통시인 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으로 읽어주면 좀 편하다라고 하게 되는데 정답은 보기의 순서와 같이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로 구성되게 됩니다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정보를 전달할 때 약속한 규칙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 또는 한 장치와 다른 장치 사이의 데이터를 원활히 받기 위한 규약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나오게 되죠 규약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게 되는 정답은 프로토콜입니다 프로토콜은 일단 쉽게 말해서 통신규약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장치와 장치 사이의 원활히 받기 위해서 더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 걸 같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나의 속성이 가질 수 있는 원자값들의 집합 원자값들의 집합이라고 하는 부분들 또는 값들의 집합이다 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저희는 도메인이라고 표시하게 되겠죠 다음 조건에 맞는 SQL 명령어를 작성하시오 패스트 테이블에서 게스트라는 유저에게 부여된 셀렉터와 업데이트 권한을 회수하는 명령어다 라고 했습니다 권한을 회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게스트라고 하는 부분에서 권한을 해제하겠죠 권한을 해제하기 위한 명령어는 리보크가 되겠습니다 다음 C 언어로 작성된 코드의 출력 결과를 작성하시오 마찬가지로 사망연산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X라고 하는 부분과 Y를 비교하게 됐습니다 즉 40이 60보다 작게 될 경우에는 Y++라고 하는 부분을 하게 되고 이럴 때는 조건이 만족하지 않게 되는 거짓 Z는 실행되지가 않게 됩니다 즉 Y라고 하게 되는 부분도 현재 Y가 증가가 됐다 라고 하는 부분이 없게 되겠지만 실제로 Y가 증가되기 후위연산자 전에 CALC에는 Y가 증가되기 전에 Y 그대로 값이 저장이 되게 되겠죠 자주 나오는 부분이긴 했었지만 전위연산자가 후위연산자에서 참고해주셔서 봐주시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60, 슬러시 슬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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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러시 80이 되게 됩니다 다음 자바로 생성된 코드의 출력 결과를 작성하시오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시그넘이라고 하게 되는 메소드가 나오게 되는데요 해당하는 메소드는 시그넘은 해당 값이 양수일 경우 즉 플러스일 경우에는 1을 0이면 0을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음수 마이너스 1을 반환하게 되는 메소드입니다 시그넘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 안에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또는 0이냐 라고 하는 부분을 비교하게 되는데 입력되게 되는 부분은 마이너스 100으로 음수이기 때문에 케이스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1인 p가 나오게 되겠죠 나머지 부분은 출력되지 않고 정답은 p입니다 요즘 자바에서도 해당하는 수학 메소드나 아니면 여러가지 메소드가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을 추가하셔서 봐주시게 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설명하는 용어를 보기에서 찾아 고르시오 전원이 켜지면 시스템 부팅을 도와주는 제일 먼저 자동으로 시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드디스크와 같은 보조기억장치에 들어있는 운영체제를 주기억장치에 상기시켜주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라고 하게 됩니다 정답은 부트 스트랩 로더입니다 해당 문제는 복원했을 때 사실 보기가 조금 더 많았었고 지문이 조금 더 길었었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이 좀 많이 헷갈려 하실 수 있으셨는데 부트 로더라고 불리게 되는 부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다른 단어보다 운영체제를 주기억장치에 상주시켜준다 라고 하는 이 말 하나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트 스트랩 로더 또는 부트 로더라고 하게 불리게 되는 기능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자바에서 마이패스가 마이 인터페이스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자 할 때 알맞은 명령어를 보시오 해당하게 되는 부분은 상속에 관한 메소드 중에 하나인데요 앱스트랙스나 인터페이스가 아닌 지금 인플리먼트나 익스텐드라고 하게 되는 둘 중에 하나를 보시게 될 겁니다 클래스 상속에서 익스텐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상속으로서 인플리먼트랑은 좀 약간 차이가 있다 라고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나와 있었던 말은 차이점은 오버라이딩 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 즉 익스텐드는 오버라이딩이 필요가 없고 인플리먼트 같은 경우는 오버라이딩이 좀 필요하게 된다 라고 하게 되는 거죠 해당하는 부분에서 이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답은 인플리먼트가 되게 됩니다 두 상속에 대한 메소드이기 때문에 차이점을 유념하시게 되면서 봐주시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패스트 테이블에서 1학년 2학년 학생들의 성명, 나이, 주소로 구성된 뷰를 출석부라는 이름으로 생성하려고 하게 됩니다 뷰를 생성하려고 하게 됐을 때는 꼭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셀렉트 앞에 as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붙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주 나오게 되는 정통적인 문제다 라고 해서 봐주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어너로 작성된 코드에 알맞은 출력 결과를 작성하시오 해당하는 부분은 한번 디버깅 표로서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볼까 해요 이제 해당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문제로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디버깅이라고 하는 부분을 물어보신 분도 많긴 하겠지만 지나가게 되는 프로그램의 흐름도를 작성해 주신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조금 더 보기 편합니다 현재 지금 선언되어 있었던 배열 밑에 i랑 j는 현재 0으로서 저장이 되어 있었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은 0과 0으로 처리가 되겠죠 이때 res라고 하는 부분은 1로 되었기 때문에 res라고 하는 부분은 1이 저장되어 있다고 하는 가정하에서 들어가 보게 되면 현재 y문은 1로서 무한으로 무한 반복이 돌아가게 됐었던 부분들 중에서 끝나게 되는 조건은 i와 j가 모두 다 4일 때만 끝나게 됩니다 현재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건문은 계속 내려오겠죠 이때 물어보게 되는 게 i는 4가 맞는지 아니죠 j는 4가 맞는지 아니죠 그 다음에 물어보게 되는 이 공식 자체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 부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 맵이라고 하게 되는 이 부분 안에서 i 플러스 1과 j 이 부분이 맵이라고 하게 되는 배열 안에서 i 그리고 j 플러스 1보다 크냐 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저희가 보시게 됩니다 이 조건이다 라고 하게 되는 부분도 사실상 명령어로 써보게 되면 현재 i라고 하는 건 0이기 때문에 1과 0이라고 하게 되는 이 부분을 맵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에 0과 1이라고 하는 값으로 비교하게 되는 거죠 현재 배열에서 1,0이라고 하게 되는 이 차원 배열에서는 현재 2가 들어가져 있고 0,1에는 4가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서 해당하는 부분도 필수입니다 이때 아니게 되면 i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하나가 증가하겠죠 이때 res라고 하는 부분에는 맵ij 즉 1,0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먼저 누적되게 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1,0이라고 하게 되는 값에는 2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표시하시기 좀 어려우시다라고 하시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주소까지도 기록을 해주시게 되면서 2라고 하는 부분이 누적이 돼요 res는 현재 3이라고 하는 부분이 남는다라고 하는 것도 보조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나중에 계산을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작성만 해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또 올라가게 되면 현재 i는 여기까지 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겠죠 i랑 4는 i랑 j는 둘 다 4가 아님으로 1과 0이라고 하는 부분인 상태에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i도 4와 같지 않고 j도 4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교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을 비교를 하겠죠 그러면 현재 i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i 플러스 1이니까 2가 되고 j는 0이 그대로 있게 됩니다 map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i는 1이 되고 여기 j는 j 플러스 1이니까 1,1이 되겠죠 2,0에는 현재 보게 되면 0,1,2라고 했었던 부분이니까 1이 되고 1,1에는 현재 5가 있게 되는 부분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i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다시 또 증가해서 해당하는 부분 즉, map에 2,0이라고 하는 이 부분 1이라고 하는 값이 누적되게 되는 부분을 저희가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i랑 j는 4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증가를 하게 됐을 때 i도 4도 j도 4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또 실행이 되게 된다면 i 플러스 1이니까 3이 그리고 j는 i도 0이 그리고 i는 2니까 2,1이라고 하는 부분을 비교하겠죠 3,0에는 2가 들어가 있고 2,1에는 현재 3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당연히 조건은 2와 3 2가 3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i는 한 번 더 증가하게 되면서 map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 즉, 3,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게 되겠죠 3,0에는 2가 들어가 있으므로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i도 4가 그리고 j도 4가 아니므로 계속 내려왔을 때 i가 하나 더 증가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볼 수 있겠죠 값을 비교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면 map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4라고 하는 0 그리고 3,1이라고 하는 부분을 비교하게 되는데요 4,0에는 5가 들어가 있고 3,1에는 3이 들어가게 되는 부분 즉,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을 만족을 시켜버리게 됩니다 해당하는 조건이 만족했을 때는 j값이 증가하므로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j가 1이 증가하게 되겠죠 이때는 i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 map이라고 하는 거에 3,1이라고 하는 값 즉, 0,1,2,3,3,1이라고 하는 3까지도 입력이 되게 됩니다 현재 i는 3이고 j는 1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이 4가 모두 아니므로 그 다음에 비교해 보게 되는 이 식은 i 플러스 1이니까 i 플러스 1이니까 4,1과 그리고 3,2라고 하는 부분을 비교하겠죠 4,1에는 4가 들어가 있고 3,2에는 현재 비교하게 되는 값이 8이므로 해당하는 조건은 만족하지 않아서 else로 갔기 때문에 i는 1이 증가해서 4가 되고 이 상태에서 4,1이라고 하는 값 4,1에는 현재 몇이 들어가 있죠 3이 들어가 있죠 0,1,2,3,4,0,1 4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4라고 하게 되는 값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계산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현재 i가 4이므로 i가 4일 때는 현재 j만 계속 증가하게 되겠죠 즉 아래쪽에 있었던 구문을 실행하지 않고 j가 2일 때 그리고 3일 때 4일 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해당하는 부분을 2일 때는 4,2 즉 해당하는 부분을 4,2일 때에 대한 저장과 4,3에 대한 저장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현재 4,2에는 1이 4,3에는 2가 저장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j가 증가하게 되었던 부분 즉 이 부분에 4,4까지도 저장이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마지막에 1까지 저장이 되게 되면서 i와 j가 모두 다 4로 끝나기 때문에 해당하는 res에 누적되어 있었던 모든 값을 더하게 되겠죠 res에 있었던 모든 저장하는 값을 더하게 되면 저장하는 값은 17이 나옴으로 result라고 하는 부분을 출력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result 17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C 언어로 작성된 코드의 출력 결과를 작성하시오 해당하는 부분은 포인터 문제로 현재 A5개의 배열을 A5개의 배열과 P라고 하는 포인터가 있게 됩니다 이때 P라고 하는 포인터에 A의 2번 주소를 입력을 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주소는 0번, 1번, 2번일 때 A, P에는 2가, C가 들어가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죠 즉 P라고 하는 부분은 맨 처음에 C가 들어가게 되고 포인터 자체에서의 주소값으로서 2를 빼주게 되니까 여기 해당하는 부분은 A의 0번 주소를 불러오게 되기 때문에 1이라고 하는 부분이 출력되게 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포인터에 대한 배열의 기억하는 법 즉 그래서 저장했었던 부분들에 대한 주소값으로 빼줬다라고 하는 거죠 포인터에서 배열 바깥쪽에서 연산을 해줬다라고 하게 되면 그 값에다가 연산을 해주게 되겠지만 가로 안에서의 연산은 주소값이 변경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C1입니다 다음, 자바로 작성된 코드의 출력 결과를 작성하시오 자주 나오게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요 A랑 B라고 하는 걸 선언해주고 나서 클래스라고 하는 부분을 새로 만들어줬을 때 테스트 케이스로 A 나누기 B, 즉 10이라고 하는 걸 3으로 나누게 된 값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10을 3으로 나누게 되니까 당연히 실수가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수 나누기 정수는 정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해당하는 부분은 3으로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때 인테로서 A랑 B를 다시 한번 초결해 줌으로써 해당하는 부분이 3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왔다고 해도 여기 있었던 부분은 A랑 B는 아무것도 없게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사실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따지기가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A랑 B에 아무 값도 낫지 않았다 라고 하는 부분이어서 해당하는 부분에서 약간 함수에서 종속되지 않았었던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은 저장되지 않았었던 값, 즉 아무것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은 0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유닉스의 명령어를 순서대로 작성하시오 1번에서는 시스템으로부터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삭제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다 라고 해서 삭제에 대한 명령어를 그리고 2번에서는 기존 파일 또는 디렉토리에 대한 접근 권한 및 속성을 변경할 때 사용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속성을 변경하는 ch모드 즉 1번의 정답은 rm, 2번의 정답은 ch모드가 되게 됩니다 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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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